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9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가르치셨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던 사역을 말씀을 나눴었고요 그러나 그러한 사역을 계속 이어갈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부분인데 그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으신 본문이었죠?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부르셨어요 우리가 먼저 간 적은 항상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저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시고 예를 많이 들어드렸지만 특별한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열두 사도이기 때문에 조금 특별한 케이스지만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르셨다는 부분의 그 단어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Salvation call입니다 구원에 대한 부르심을 하신 거예요 To faith,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부르심을 하신 것이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습니다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녀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섬길 수가 없겠죠 저희가 지난번 바이블 스타리드에 설명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보통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을 많이 들으셨죠 주님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Lord라고 영어는 해석하지만 그 다음에 보통 영어 성경에는 Servant of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자, 종이라는 뜻이죠 원래 그 단어가 뜻이 둘로스가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죠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생각하시면 노예라는 관계가 생각하시면 말이 안 들거든요 주인이 시키는데 종이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라고 부르는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부분도 부르셨다는 것이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믿음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맨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이 끝날 때 이렇게 됐었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세울 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찾을 때 늘 우리는 기도를 하죠 우리 교회에도 좋은 분을 보내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그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어려운 아프리카에 보내주시옵소서 나랑은 관계가 없어요 이사야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여주시면 본인이 하겠다고 나서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말했을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나를 보내소서가 안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자리에서라도 그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보면 6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들이 좀 더 있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해서 사도는 또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죠 열두를 택하셔서 사도라 칭하셨어요 오늘날에는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가 되는 조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뵌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인퍼슨으로 뵐 수가 없죠 온라인으로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많이 들으시는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신사도운동 이런 거 다 이단입니다 성경기랑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들도 성경을 인용합니다만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중에 열두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부분인데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성경 말씀 보실 때 순서가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 열두를 아주 가까운 데에서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또 나중에 전도도 하게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왜 중요했는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첫 번째 나왔던 게 뭐였죠 가르치시고 했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죠 순서상 가르치는 게 먼저 나옵니다 가르치셨다는 이야기가 다복음서에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보시면 저희가 몇 개월 동안 했던 산상수음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상수는 가르침이었어요 5, 6, 7장이 다 가르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에 보시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신 고향에 돌아가셔서 제일 처음 하신 것이 가르치신 거였습니다 누가 복음해 보시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절에서 가르치시니 바른 말씀을 가르치면 반응이 보통 어떤가요? 안 좋습니다 대제사단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습니다 바른 말씀을 가르치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목회자들 말씀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 칭찬할 만한 말 바른 성경 말씀을 전했을 때 반응이 안 좋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 가슴을 뜨겁게 하고 아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는요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는 말들이에요 당장은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 법정에 서셨을 때 빌라도가 대제사단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취조를 해봐도 이 사람 죄 지은 게 없다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할 뻔 했어요 근데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강하게 말하되 아니 왜 죄가 없습니까 그 사람 주인인데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무리들이 그 사람을 죽이라고 했던 이유는요 가르쳤던 거예요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바른 가르침이 있으면 미움도 사지만 그것도 소동 중에 하나겠죠 변화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수지만 그들의 변화가 또 소동이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은 온 유대에서 가르치셨다 그러니 죽여야 된다 자문서에 나오는 바에 의하면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오 질학을 더할 것이다 계속 듣고 말씀을 들었을 때 훈련이 되고 그 학식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미련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들이었죠 물론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지식이 근본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없었어요 종교활동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부르셨던 부분과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빵산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권능을 주신 이후에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결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데 사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그 단어를 보시면 한어성경에 지금 권능이라고 나와있지만 이것이 마태복음 28장에 권세라고 번역도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권능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능력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인가 병고 치는 것은 항상 했고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요파에서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왔는지라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유두구라고 하는 친구가 3층에서 듣다가 졸려가서 떨어서 죽었죠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의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정말 권능을 받은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손을 얹으면 다 낫고 그러한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같은 권능을 받았는가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요즘 보시면은 계속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TV에 나오는 이벤젤리코 패스터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막 병자 고치고 손은 지문 막 넘어지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병도 고치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은 데도 살리실 수 있죠 그러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모든 권능을 행했던 것은 사도 행전에만 대부분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후세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해지니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후세 12장 앞에 보시면은 3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내가 자구하지 않기 위해서 몸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병이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병이 없으면 건강한 몸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기도를 세 번이나 했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그냥 하나님께서 no 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좋카도다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람인데 자기 병을 못 고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권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대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대 전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대가 몸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늘 위에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본문을 보시면서 아 포도주를 마셔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때는 포도주를 병을 낫게 하는데 상했던 것 같아요 디모대 위장에 좀 병이 있는 것도 못 고쳤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용한, 목사, 권사, 장로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병을 낫게 한다고 하고 또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일회적인 사건으로 보셔야 돼요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선교지에서 아프리카 이런 데서 선교사님들이 병을 고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아프리카에는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많이 보내는 게 뭐죠? 의료품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회적인 사건의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그냥 우리 교리로 가져와서 오늘날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목사 능력 있는 권사를 찾아서 안수받고 병이 낫자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만은 이게 오늘 주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주로 사도행전에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들에게 국한된 것이고 일반 성도나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는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히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은 그것도 일회적인 사건 혹은 거기에 국한된 사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잘 아시는 지상명령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게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그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나가서 모든 병자를 고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세례 베푸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가르쳐 지키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우셔야 돼요 먼저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고 잘못된 교리를 배우게 되면 잘못된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제가 매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떨 때는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어?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걸 깨달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때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내 앞에 있던 선진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전혀 새롭고 들어보지 못한 얘기가 나온다 그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매입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달의 확률이 높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분이 위트하셨습니다만 새로 목회를 시작하는 목사들에게 당부한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제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이 성경 말씀에 어디에 근거한지를 제시를 해라 요즘 목회자들은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 사람들이겠죠 그냥 쭉 얘기를 하면요 목사의 얘기처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를 왜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베리아 사람들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진짜 나와 있나 다른 참고 구조는 없나 그걸 찾아보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뭘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말씀밖에 전할 게 없죠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보시더라도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은 제자를 삼는 것이고 제가 나중에 28장에 가게 되면 설명을 자세히 또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주로 우리가 찾는 것은 너희는 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집회 이런 데 보면 너희는 가서 헬라오의 문법적으로 보면 주 동사가 제자를 삼는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제자 삼는 것을 서포트하는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간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를 삼는 것이고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한다는 것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자를 삼는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부분에 갔을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보고만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있는 자, 알지 못하는 자 그런데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매를 맞는다고 되어 있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약국서 3장에 보시면 누구든지 선생님이 데리고 하지 말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서는 많이 달라 할 것이리라 그러면 좀 더 많이 알고 덜 알 수는 있겠지만 주인의 뜻을 알고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모두죠 성도라면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오늘 교회에 처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 생활을 연수를 따져보시면 정말 오랜 생활 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주인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 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두 가지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요 노예입니다 노예 슬레이브예요 주인이 하라고 하는데 주인이 이거 저거 가져와라는데 그거 알아요 저거 가져와라고 하네 I don't care 안 되는 거죠 매를 많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종 나는 과연 지금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준비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매맞지 마시고요 그러면 어떤 종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로마서 12장의 말씀인데 함께 읽으시죠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야마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누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본문도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은사를 주신 것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를 섬기신지 교회의 신앙생활 하신지 30년 40년이 되셨는데 나는 아직도 내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실 수는 또 없어요 사실 은사가 아직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결국 나는 교회를 섬긴 적이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섬겨보시면 알아요 이것이 내 은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신대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주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사도 바울의 그 질문처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신 은사로 내가 원달란트면 원달란트 투달란트면 투달란트로 무엇을 할까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것이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인데 11절이 뭐라고 돼 있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시겠지 그것은요 게으르다는 말밖에 안 돼요 그것도 분명히 성경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할 수 없이 나오겠습니까 걸음걸이도 다릅니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떻게 섬길까 이러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있으셔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젊은 세대에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일하고 또 결혼 준비해야 되고 바쁘니까 리타인하신 어르신들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르신들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은퇴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도 섬기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주보들 가지고 계시고 노트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연필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쓰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주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쓰시면 돼요 지금부터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냥 금을 다 놓고 쫓아갔잖아요 그 당시에 그 말씀 드렸을 때 바로 쫓아갔습니다 예수님 섬기시는 거 열심을 다해 섬기라고 하셨는데 더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섬기고 계시다면 주님께 감사하시고 그 열심을 계속 품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조금 내가 덜 열심을 내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열심을 내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고 다른 지체들에게 본이 되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원 드립니다 하나님의 내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지금부터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또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하며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저희들이 지체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참으로 충성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의뢰에 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